빈집 털을 활용해 조성된 도시 텃밭 두 곳을 주민들에게 개방했습니다. 생활 SOC란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공간 조성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활력을 도모하는 생활 편익증진 시설을 일컫는 말입니다. 구는 지난해 9월 동대문구 1호 도시 텃밭을 답신리동에 조성한 이후 지난 3월 도시 텃밭 2호와 3호를 추가 조성했습니다. 구는 서울시로부터 빈집 철거비와 텃밭 조성 공사비를 지원받아 한 달간 빈집 2개소를 철거하고 휘경동 335-22번지 63제곱미터와 청량리동 32-8번지 99제곱미터 규모의 텃밭 조성을 마무리했습니다. 4월 9일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새롭게 조성된 도시 텃밭을 찾아 주민들과 함께 채소를 파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는 앞으로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도시 텃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동 1텃밭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